한쪽 뒤꿈치를 들고 와이드 스쿼트 펄스 해볼게요.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허벅지 안쪽 자극을 만듭니다. 줄을 접고 가 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호흡 짧게 내쉬며 펄스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드 런지하고 사선 앞으로 다리 차볼게요 엉덩이 뒤로 밀며 런지하고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사선 앞으로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무게 이동하며 사이드 런지하고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이 넓게 열고 와이드 스쿼트 할게요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힘으로 올라오며 호흡 내쉬주세요 동영상도 이쪽 how to fly 줄이 안쪽이에요 ulares 허벅지 허벅지 안쪽 코멘틴 un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